자 이준씨 내 것도 좀 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호박볶음 호박볶음 저쪽에 김치 종종종종 썰었는데 고추 고추도 이렇게 썰어 놓고 해 가지고 국수에다 비벼 먹으려고 지금 모처럼 자 요거는 노인께서 좋아하시는 동태찌개 너무 맵지 않게 간간하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제 저녁을 한끼 도깨빈의 식구들이 먹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안들어오시노 자 오랜만에 한번 저녁을 한번 이렇게 같이 먹어 보겠습니다 아이고 한번 잡사 봐 어쩐지 내가 봤을 때 김치는 아주 기가 막힐지야 김치를 내가 올 김치가 중요하거든 네 내가 올 최대한 아따 맛있게 잘했네 진짜요? 응 괜히 그러는 거 아니에요? 응 아니 그거 한번 잡사 봐 정말 괜히 저거 맛없는데 있잖아 곰곰 맛있다 응 저거 매울까봐 내가 간간하게 했어 안 매워 안 매워? 응 야 이것도 맛있다 우리 아들한테 소평을 응 먹어 호호 오마이한테도 그렇고 음 근데 우리는 요걸레에 국수 해가지고 실패한 적이 없어 사실은 그쵸 거의 애초에 아빠 음식 실패한게 한번밖에 없어서 헤헤헤헤헤 그걸 잘 봐줘서 그렇지 뭐 아니 근데 전부 맛있었던 건 사실이 김치 좀 그 고추가 좀 들어가갖고 잘 익었어 아주 네 오늘도 냉정한 평가를 좀 부탁하고 알겠습니다 괜히 맛없으면 없다고 그럴뻔해 저는 저번에 라면때처럼 냉정하게 하기 때문에 아이고 저놈은 아들이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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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한번 맛있게 고소 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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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최고의 맛있네요 아 아니 솔직히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구적으로 어 알기 하는 거예요 음 진짜 bisschen 네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는데 음 본질은 아빠가 맛있게 아셨어 김치하고 이거 뭐야 고추하고 썰어놓은 게 네. 진짜 버리지 말고 나중에 밥도 비먹고 하자 네 좋아요 이 남자 천장 자 맛있겠다 이런데 방자이 맛있다 좋아요 이러니까 생각이 난다 좋아요와 구독은 도깨비한테 힘이 됩니다 맛있다 이제는 멘트까지 그러니까 광고 스킵은 힘이 빠집니다 광고 건너뛰기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게 하는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맛있어 시원하지 멋있네 내가 여부를 고춧가루도 안 넣었어 이거는 맵다 한 개 안 먹어봤더니 이게 맵다고요? 응 이거 알고? 그것도 그렇고 음 이거 호박 호박 이거 호박이에요 호박 맛있다 안 매워 호박은 안 먹어봐도 맛있다 이거 맵다고요? 응 그 별다른 게 들어간 게 없는데 왜 매워 안 돼 할머니 간장만 넣었는데 맛있구먼 짬성아 맛있다 응 매운 거 한 개도 안 넣었다니까 간장만 넣지 음 맛있다 이 단맛이 간장만 넣어서 나는 맛인가요? 아니면 설탕을 여기야 간장 아 여기 간장만 넣었어요? 응 단맛이 호박에서 나나보네 응 아 오랜만에 먹으니까 맛있네 이게 비빔국수가 되는 거냐 그러면? 응 음 응 솔직히 마음가ательно 밥 비벼 먹고 싶다 으흐흐흐흐 밥을 비벼 먹으면 저걸 못먹으니까 안되지 그쵸 근데 저는 벌써 이거부터 좀 많은 거 같은데 저한테 으흐흐흫 많으면 압삭하지 먹지마 음 저희 또 후반전이 있기 때문에 응 이것만 너무 많이 먹으면 후반전에 힘을 못써요 응 거기서 뭐 맛있다 음 허허허허 마을이 아빠 뺏어 왔다 고기는 밥이랑 또 다르다니까 허허허 옛날에 탐광사람들 말에 밥 배 따로 있고 술 배 따로 있고 이랬거든 저희는 국수 배 따로 고기 배 따로 인가요? 허허허허허허 아 진짜 이거 맛있네 내가 지금 밥 비먹고 이제 김치랑 고추랑 되게 잘 어울려 으음 고추 작은 거 아예? 누구? 응? 너무 작게 작게 산 거 아니야? 허위 꾸멍을 한다니까 고기 직건? 이게 끝이 아이오 할머니 그거 먹어 야 그거 좋아 먹어 명태 잡싸 이게 맛있어 부드럽고 응 이비야 맞아? 이비야 맞아 다주나 응 많이 잡싸 아니 나 됐어 야 나 온거 있네 응 안 맵고 좋네 응 물 드시면 배부르실 텐데 응 이거 개 안 먹어 구매가지고 거기 통에 네 이거 개 안 먹는데 응 아 잘 먹었다 아이고 천천히 많이 잡싸 지금 고기 꾸문다고 꾸먹어 응 응 두부도 잡고 응 아 9분밖에 안되네 너무 짧다 일시정신하고 그대로 옮기면 되잖아 음 여백도 안 끼쳤구나 아 이거 10분이야 10분 이제 막 10분 됐어 응 9분에서 응 됐다 저번에 또 차렸다 요거 요거 해가지고 많이 잡싸 응 요거 해가지고 많이 잡싸 내 안 먹는데 웅 예 예 유흥